이 예쁘네 아 뭐 그럼 나 먼저 갈게 어 이봐 아 맞다 내 친구들한테 죽인 모자라니까 그냥 너 다 마셔 알았지 어 그럼 너랑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 어 우린 다 같은 스페이스 가디언이니까 뭐라고 어 지금 어디가 어 저기 어 나도 같이 가자 어 그래 가자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서둘러 바나나 우유 마셔야지 내가 먼저 마실 거야 눈이 삐었어? 넌 미안 야 우리 잘못이지만 말에 심하다 새 걸로 사주면 되잖아 뭐야 당장 놓지 못해? 미안하다면 다야?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 나는 그래서 뭐 저거랑 제주일자까지 똑같은 거로 다시 사와 억지 부리지마 큰일이다 당장 이거 놓지 않으면 후회할 거다 싫은데 놓기 싫어 그럼 각오는 됐겠지 됐지 바나나 우유 우리 거는 어디에 두고 왜 길에서 싸우고 그래 창피하게 빨리 가자 빨리 왜 이래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쟤네가 아니라 우주벌레야 가자 참 힘이 넘쳐나는 건 잘 알겠는데 그렇다고 길거리에서까지 싸우면 어떻게 해 보기 안 좋다고 넌 누구 편이냐 먼저 시비건건 그쪽이란 말이야 그 녀석이 우리 보고 눈이 삐었다잖아 그런 말을 듣고도 우리더러 참으란 말이야 그렇게 못된 놈들은 경찰한테 잡혀가야 해 혼나봐야 정신을 차리지 걔네도 우주 장비를 가지고 있어 우리와 같은 스페이스 가디언이라고 뭐라고? 너희랑 싸웠던 애가 찰리야 지능게임 우승자고 전투게임 2등 셔틀게임 3등이야 1등은 너 아니야? 맞아 다른 놈은? 윈슨은 사격게임 1등 전략게임 2등이야 그래도 나한텐 안돼 근데 어떻게 우주 장비를 갖고 있지? 애비한테 물어보자 어 NSSA에서 우리를 대신할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있어 뭐라고? 어? 자 출동부터 하자 응 아파서 나를 몰게 만들었주마 역시 지구인은 배가 약점이라니까 배가 부활하면 향기도 나지 네? 보스 향기가 아니라 방귀 냄새에요 냄새가 고약해서 다들 몰래 낀다구요 하하하 향기와 악취는 주관적인 거 아냐? 그럼 내 몸 냄새는 향기야 악취야? 아 그건 옛날에 향기와 악취는 형제였다고 다 한가족이란 말이지? 어쨌든 다 잡아드려 하이하 예 갈 건 아니네요 흐히히히 성공! 악의 가슴은 귀중한 에너지인데 지구인들은 하려고 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우리 배스타에서 당당하게 마음껏 뛰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라 흐히히히 저게 바로 우주벌레라고 불리는 놈들이고 우리한텐 첫 전투니까 잘하자 우유를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지 않냐? 악의 가슴은 귀중하자 스페이스 카디언 스페이스 카디언 스페이스 카디언 로딩 스페이스 카디언 옐로우 변신 준비 스페이스 카디언 그린 변신 준비 스페이스 카디언 그린 변신 준비 3...2...1... 변신 천드리비 완료! 스페이스 가디언, 그린! 스페이스 가디언, 옐로! 스페이스 가디언팀, 백전백승! 우주 관련들이나 나와라! 천드리비 뜨거운 맛을 보여주어라! 우리도 가자! 쟤네들이야? 우리가 나사자, 레이센! 좋아! 스페이스 가디언! 케이스! 발전샷! 로딩! 플레이! 알토를 준비한게 민서야! 나와라! 스페이스 가디언팀, 백전백승! 스페이스 가디언팀, 백전백승! 우리도 가자! 그리스도! 스페이스 가디언팀! 스페이스 가디언팀, 백전백승! 매독수, 민서야! 닭 Masters..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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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뛰어들지 마! 우리가 진짜 스페이스가 아디언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크라우드! 멋있지? 고마워! 너희네! 너흰 빠져! 스페이스 플레이어! 세톤 쭉 더 스매시! 실패! 왜 파괴채기 세 명에서 다섯 명이 됐는지 알아내야겠다! 다시 복수하러 올 거야! 왕홀! 크라잉 섀도 출동! 스틸 드라이버 출동! 스틸 드라이버는 남의 깊숙이 숨겨져 있으며 파괴력이 강한 드릴 두 개가 장착된 불착형 우주 장비다! 드릴은 1초당 800번 회전하고 한 번 회전하면 600시간 가까이 지속되며 스타 세이버의 핵심 부분이다! 플라잉 섀도우는 국가삼림공원 비행기 경납구에 보관돼 있으며 뛰어난 기동성과 공격력을 자랑한다! 4개의 강력한 Z 엔진은 2초 안에 초음속 순항에 도달하게 해준다! 서퇴 준비! 뭐야? 쟤넨도 RCV가 있어? 우리도 가자! 좋아! 그만! 우주물레가 커졌어! 진짜 끝내주는데? 제대로 실력을 보여주자! 좋았어! 우리가 진짜 스페이스 가디언이라는 걸 보여주자! 덤벼라! 헌때를 보여주마! 아야! 아자아자! 탓도가 없잖아! 아우, 아파 죽겠네! 뭐야? 원숭이보다 약하잖아? 각이 이 몸을 원숭이와 비교하다니! 덤벼라! 이게 첫 조화토인데 상대가 이렇게 시시하다니 실망이네 하, 그러게 열받아 죽겠네! 나 진짜 화났어! 이제 암방 좀! 자, 다시 덤벼! 매스 매지컴! 맛이 어떠냐? 이제 우리 차례다! 맛 좀 봐라! 과거해라! 유선 던킨! 제법인데? 계속 덤벼봤자 우리한텐 안 통하지 빨리 끝내버리자 뭐, 뭐라고? 옐로우 슈퍼 에너지! 갤럭시 엘브 스매시! 빌리자 상하!